안녕하세요 아재와 돌리콜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편하게 떠나볼 수 있는 곳, 벗거리도 많고 즐겁거리와 오토 캠핑장, 야영까지 가능한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공원, 야영장, 캠핑장, 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 생가, 축구장, 사리 입체 영상관, 곤충체험관, 활빈당 산책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니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죠. 청백한옥은 한옥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입구쪽으로 가면 큰 광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분수되어 물도 나오고요. 넓은 광장은 가족들과 어떠한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리 영상관 체험장, 활빈당 산책도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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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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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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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야영장 및 오토 캠핑장 시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한번 떠나봅시다.